안녕하세요 농연원회 입니다 어 일단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땅에 해당합니다 자 음 작년에 이걸 해놨죠 작년에 자 얘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뿌리가 있어 음 뿌리가 살아있어요 자 얘도 그렇고 오래 심었으니까 내년에 아마 할 거고 자 얘도 아직 자 호두고 음 자 어 올해는 그냥 이어가는 겁니다 자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게 해보니까 어 쉬운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음 상토 남은 걸로 요렇게 자 이렇게 어 베이지를 만들어 놔 봤습니다 베이지 올 마음은 음 봄에 심는거 맞겠죠 봄에 자 제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심어 볼겁니다 요렇게 대놓고 요렇게 대놓고 어 제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식물 원해 그리고 치유 음 식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 한켠에 좀 여백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걸로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쪼록 계속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 볼 생각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어허 꾸준히 해볼게요 음 해보면 재미있어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여백되면 시설도 좀 투자를 할 거고 자 그렇게 흘러가 봅시다 자 항상 응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